제 소원은 그거에요 내가 꽤 좋은 드립을 하나 날렸는데 채팅창이 기기기기기로 돌려져 언제쯤 그런 날이 올까 난 7년째 안 와 난 지금 7년째 안 오고 있어 나 할리우드 수비에는 수비입니까? 수비면 인성 가는거지 뭐 고릴라 집어 간만에 트레이서 또 해야겠다 파라 할까? 파라도 괜찮지 라인아 가야겠다 자 여러분들 방금 저희가 그렇게 시원하게 뚫었던거를 수비하면 얼마나 잘 지켜낼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나게 털리는거 아니에요? 만약에 신나게 털리면 2편만 푸푸푸 자르는거지 그냥 2편만 삭제해버려 이긴걸로 짠 마무리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편집 왜냐면 솔직히 일단은 찌발린걸 올릴수는 없잖아 오버워치 오버워치 주제가 뭐 베스트게임만 올리기 때문에 아니면은 뭐 지더라도 예능게임 이런거만 올리잖아요 여기 딱 하고있어 아니다 나는 퀴져고 다녀야되는데 아 이거 아니야 여기가 딱 차있잖아요 네 요거 차 타자고? 아니 그.. 아 아니구나 아냐아냐아냐 왜 이 자동차 사고싶다고? 아 제가 잠깐 뭐 좀 헷갈렸습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움직이는 줄 알았다고? 아니 저는 저쪽에서부터 화물이 오는줄 알고 그럼 이 차는 대체 뭐지? 이러고있었거든요 아.. 아 입구를 막아놨으니까 네 아.. 오빠 사람이 날아다닌다 쓰레기 모두 가야겠다 쓰레기 모두 야 저기 라인하르트 있습니다 여기 트레이서 조금씩 온다 조금씩 오 아냐아냐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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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 젠냐타도 있네 저쪽에 트레이서 왔다 트레이서 왔다 바로 도망치네 어 안되지 이거는 아직 궁 안 모으면 여기 못들지 어디야? 어? 어? 젠장 트레이서 왔다 아 틀렸어 오케이 스켓! 아.. 어? 뭐야? 아 이거 왜 죽지? 아.. 딱 도망가는 순간 죽었네 아 미친 어 뭐야 메르시 살렸다 안돼~~ 으아아아아아 아.. 나이 가로 죽였더니 찐팔리고 있네 여러분들 아까 그 느낌 이르면 안 돼 여러분들 아까 그 느낌 이르면 안 돼 아이 젠장 아직 여유롭습니다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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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아르트도 아직이야 아직이라고 하네 트레이서 꺼져 오케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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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다 아우 깔끔했다 깔끔했어 나 방금 나 방금 하이라이트 살짝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너무 무 저기는 좀 무리 안녕 트레이서 놀랬지 아 알겠어 아 아 아어어어어어어 아어어어어어어 와 궁이치 지렸네 아 아 아 궁이치 진짜 정빵으로 맞았다 아 아 안줘 아 아 그렇지 아 뭐야 다 죽었습니까 다 죽었어요 안돼 한방이 뚫렸네 아니 괜찮아 어차피 뭐 작동시킬 수 있어 어 상대 저거 작동시킬 수 있고 어 아직 격돌중이네 붙어요 붙어요 붙어 붙어 붙어야돼 라인 아르트 필살기 내 팀 할퇴장하겠다 갑자기 제발 제발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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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있어 아직 애들 더있거든 와 저기서 팔괴청도 냈고 아 부착을 했구나 애가 와 여기 개 치열하다 에이 지켜내겠는데 근데 지켜냈다 지켜냈어 아 오른쪽 한쪽 와 한쪽 뭐야 한쪽으로 또 어디 아어어어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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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점 먹는다 거점 먹어 아어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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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어어어어 죽여버려어어 그렇지 와어어어 와어어어 아어어어 회전력 좋아해 우리팀 회전력 좋아 자 여러분 40초만 막으면 됩니다 40초만 아 뭔가 진짜 야구하는거 같다 걔 진짜 쫄깃쫄깃하다 진짜 안녕 라인 뒤에 트레이서 뒤에 트레이서 나이퀀 상대 국무화 올 수 있어요 조심합시다 나이퀀 나이퀀 그렇게까지 고급진 팀은 아닌거 같습니다 그래? 그러다 죽는거야 쟤네들 못들은게 딱 할수 있는 방법 한가지가 있어요 찌에 왔다 찌에 로스트님 쪽 왔다 트레이서 안녕 트레이서 제거어 오케 나이스 궁 나이스 궁 그러지 아아 깔끔했다 깔끔했어 어 깔끔했다 깔끔했어 여러분 이게 바로 팀플입니다 나잖아 애들아 내가 딱 얘기했지 내가 하이라이트 나올거 같다고 여기서 딱 죽여준 다음에 체력이 8밖에 없어 이 상황에서 딱 궁을 갔지 내가 쪼금치료를 하고 쪼금치료를 하고 어 가면 뒤질거 같으니까 쪼금치료를 하고 쪼금치료를 하고 쪼금치료를 하고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수고해요 좋아요 한번씩 추천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음 아 진짜 웃겼다 거기서 쪼금치료하는 진짜 그 소심플레이 소극적플레이 아 저런게 아 근데 저런게 하이라이트 나와가지고 되게 부끄럽네 진짜 근데 그정도는 아니고 거의 이제 방종각이지 이네비 이네비 정말 싫어 왜 아 그냥 뭔가 맘에 안들어 이네비 그루비언 버스팅킹해야지 트레이서 해가지고 아까전에 우리 본질을 휘돌았던 때처럼 해야겠다 그루비언 급인대요 왠지 그냥 저 잠시만요 예 괜찮은 전술없나? 나는 일단 맞고 리퍼하려고 나는 맞고 뭐 근접캐릭터 하던지 한번 봐서 지온 딱 맘만 보고 이 게임 파트 때 A 수비 올인 수비 방법 있거든 올인 수비? 뭐야 그게 아 뭐야 모든 캐릭터 다 바꾸자고 저기 방안 보여 방안 저기서 다 막는거야 아 그냥 지점을 그렇게 막자고 아 이 방안에서 어 조용히 있어 그거 하다 망한다 시몬아 그거 하다 신 망한다 한 꼬 틀리면 망할 것 같아 재미는 있는데 문제는 저기 파라가 둘만 떠버리면 안에서 무산는 말씀 한번 들어와봐 아 안돼 안돼 다음 시간에 한번 해봐서 다음 시간에 방탈 2개에다가 여기다 해야겠다 나 우리팀이 죽을 거 생각해서 아이 싸가지 없나? 아 이제 나도 트레이서와 수륜들 피보라 칩니다잉 잘만 하세요 잘만 오케이 한 명 뒤에 고 메르시 아 메르시 여러분 뚫립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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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뚫려야? 왜 뭐 했다고? 안 뚫렸어요 안 뚫렸어 오케이 오케이 희잡고 왔어 오오 맛있어 깜짝이야 봐따 내가 호우막 안 뚫네 내가 뭐 고정하다 돼 있던데 아 호우막 나이스 그렇지 또 죽였고 왼쪽에 정크래 소리 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죽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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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 나 죽겠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그정돈 죽어도 돼 그정돈 죽어도 돼 원래 죽으면서 하는 게임이야 목숨 무한이야 이거 0데스 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0데스 어렵습니다 아 이제 서재 피해야겠다 이제 부착 부착하러 간다 부착하러 으으 600% 내 주목이 쉽지 않을텐데 어디서 싸가지 없게 어 좋아 좋아 야 우리 개잘 막는다 좋아요 좋아 좋아 근데 이걸 뚫는 방법을 모르네 전혀 그러니까 나 바스티온 한 번만 죽으면 다른 캐릭터 하려고 하는데 죽지를 않네 그렇지 아이 트레이서 이거 쉽구만 아이 그냥 아 의지 오른쪽 로도그 들어왔어요 지금 나이스 샷 저거는 잘한다 진짜 그 뭐야 얼음병만 잘 쳐 파라 위로 올라갔어요 파라 위로 궁궁일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어 나이스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오케이 다 왔다 오케이 폭탄 맞아라 폭탄 맞아라 짜빨내던 혜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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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app grab 살린다 살려 살려 살리나 살려 살자마자 죽어 어 어 기모찌 기모찌 상대 지금 시점 어떨까 지금 막 할 말도 없을거야 지금 좋아좋아 여러분 그래도 멘탈은 남겨줘 멘탈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멘탈 남겨줘 너무 괴롭히면 쟤네들 안 고통스럽단 말이야 포기한단 말이야 약간의 희망 고문도 필요한거야 사람들은 요리를 할 정도야 위에 팔아 위에 팔아 한 번 들어올 필이다 한 번 들어올 필 괜찮아 나도 궁 있어 야 나도 궁 있어 오케이 야 이거 하이라이트다 진짜 개쩔었다 나 지금 10명 처치에 따라 보상 받았어 야 오버워치 도전까지 깼어 이거다 이거 그러니까 아니 이해가 안된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같은 팀원 맞습니까 맹춘이 한 번에 처치 말고 연속 연속 처치 연속 그니까 한 목숨으로 가온이 뒤에 딱 서가지고 이것만 알려야겠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케이 냉장고 처치 펌파 트레이스 너무 잘 되는데 10초 그니까 트레이스가 잘만 한 번 진짜 귀찮게 어 들어왔다 들어왔다 겐지 겐지 들어왔다 겐지니까 들어오죠 처리해줘 처리해줘 정문 뚫리면 안되거든요 정문 들어온다 애들 들어와 정문 들어온다 애들 들어와 겐지 벅사이에 들어오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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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수고해요 예 수고해요 이건 MVP는 100% 내꺼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지렸죠? 하이라이트가 제일 재미없어 하하하하 이걸 보면 다른 생각 안들거여 딱 딱 여기서 뒤돌아서 딱 깔끔하잖아 뭔가 어디서 본거같은 느낌이야 이거 감시포탑을 11킬했어 없네 로스트님 때문에 내꺼 없나보다 하하하하 로스트님 찍어줘야겠다 하이라이트하고 카드는 뭐 다른거니까 하긴 아 나 처음으로 무댓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